근데 온딘아 저 밑에 파보면 시체 나오는 거 아닐까? 말이 돼서 돼! 계속 그러고 살 거야? 그놈 잡을 생각만 하면서 저 경찰이에요 그게 제 일이잖아요 그게 제 마지막 사건이 될 거예요 아저씨가 우파리에다 세례! 엄마야 그 땜 송이에요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아무도 몰랐으면 죽겠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꼭 알아야겠어요 미스터리 감성 추적도 아무도 모른다